요즘 아동학대와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피해 여성과 아동을 돕는 해바라기 센터도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설이 부족해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경찰관과 심리치료사 등이 근무하는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입니다. 이곳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대를 당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상담과 진료는 물론 수사 지원과 증거 채취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오고 가지 않아도 돼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정확하게 피해 상황을 살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가정폭력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이나 진료 등을 한 건수는 5,064건, 2011년보다 2,005건이나 늘어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운영되는 해바라기 센터는 춘천과 강릉 딱 두 곳뿐. 최근 3년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와 학교폭력 등의 비율이 도내에서 36.4%를 차지하는 원주에는 센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원주가 매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발맞춰 대해성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성폭력 센터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주에서 춘천과 강릉 해바라기 센터와의 거리는 각각 84km와 121km나 돼 원주권 피해자들은 제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정부에서 100% 예산이 지원돼 운영됩니다. 지역의 거점 병원은 물론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만 도내 해바라기 센터의 확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성호입니다.